멍게댕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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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향긋한 멍게가 듬뿍 들어간 멍게댕장찌개를 만들었어요 꽃게탕이나 해물탕처럼 해산물 들어간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만들어 봐야할 변미랍니다 멍게댕장찌개 만들기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애호박 감자 양파를 썰어주세요 크기는 정해진 것 없이 좋아하는 건데기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감자는 너무 두껍고 크게 썰면 익는데 오래 걸리니 두껍지 않게 써는 것이 좋아요 파를 어성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를 썰어주세요 매운맛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으시면 되는데 멍게댕장찌개는 칼칼해야 더 맛있답니다 마늘을 다지고 팽이버섯과 두부를 썰어주세요 멍게살을 먹기 좋게 자릅니다 찬물 1리터에 다시마 1조각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3분 더 끓이고 다시마를 던져내세요 감자 양파 넣고 한소뿐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바로 된장수부기 한스푼 풀어주세요 집집마다 된장간이 다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 된장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멸치가루 반스푼 애호박 다진 마늘 넣어 끓여주세요 팔팔 끓기 시작하고 2분도 끓여주시고 고춧가루 한스푼 두부 팽이버섯 청양고추 넣어서 한소뿐 끓입니다 거품이 중간에 모이면 걷어내주세요 파 멍게 넣고 한소뿐 끓이면 향긋한 멍게 된장찌개 만들기 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